아까 말씀드렸던 몬티 역할은 유연석 배우, 이석훈 배우, 이상희 배우, 상희가 동생인가? 고은성 배우 이렇게 넷이 있고 아 그 나이순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? 근데 상희가 동생인 것 같아요. 미안하다.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어쨌든 니들은 다 동생이잖아요. 저도 진짜 궁금했어요. 저는 이상희 씨랑 같이 하는 공연을 봤는데 이상희 씨가 계속 웃음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. 맞아요. 너무 재밌었는데. 감사합니다.